수학이 너머로 곧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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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한 임산부의 목소리에 구조대와 경찰이 서둘러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따라간 경찰은 침대에 누워 겨우 숨만 붙어있는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현장에는 신고자 미셸이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미셸을 가해자가 아닐까 의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건 현장에서는 신고 내용과 동일한 흉기가 발견됐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미셸을 가해자라고 의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신 7개월 차라는 미셸의 배는 임신문화 보기엔 너무도 납작스러웠습니다. 임신문화 보기엔 너무도 납작스러웠습니다. 임신문화 보기 어려운 미셸의 모습에 경찰은 현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의 눈에 믿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셸의 배는 누군가에게 공격받아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어머. 태아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누가 애를 뺐다고? 어?